남자친구 있어야 되는데요 엄청 슬퍼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저랑 같이 먹어주시겠어요? 이거 냉동고에 부담할 때는 좋은 나타나 주세요 저온서울 랩을 아린스입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말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한국에서 개발한 독특한 아이스크림이에요? 독특한? 기대돼요 빨리 먹어요 우리 짠 이런거였습니다 이거가 뭐냐면 창 부엌 사말 코 레어 팝 팝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일본에 일본에 요즘에 안있어서 이름이 까먹는데 이거 아 생각났어요 타이어키 여러분 끊이셨어요 일본어 까먹었어요 타이어키 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거는 파란 아니란 바닐라 아이스 왜냐면 여기 써있어요 디즈니 귀여워 미니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 기대도 많이 되세요? 네 근데 밥이 어디갔어요? 더 많이 먹어요 음 음 음 음 음 근데 마닐라만 먹다가 물리 비율이 맞는 마닐라 아이스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진짜 마닐라 아이스? 중강앵금 여기쯤에 먹어야 여러분 나와요 아니요? 음 진짜 맛있어요 음 근데 여기 이 부분 빵 부분이 맛있어 음 근데 이거 진짜 빵 부분도 맛있고 마닐라 아이스 가짜ər 맛도 아니고 파 파 파 파 파 도 맛있 더 맛있고 이거요? 네 끔찌지 первgus 그거 있어요? test 1991 아니요? 하 제가 태어나기 전에 오 iment 뭔 뭔지 너무 맛있어요 자 다음 두번째는요 두번째는요 수박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일본에서 똑같은 약간 똑같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 한국거는 먹어본적이 없지만 이거 들어가있네요 들어가있나 기대되요 초코에 찌가 잘 들어가있네요 일본은 들어가있거든요 크게 들어가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수박처럼 잘 먹겠습니다 차갑다 차가워 뭔가 초코? 일본은 진짜 초콜릿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랑키의 초콜릿이 아세요? 그거에 들어가있는 쿠키에다가 약간 초콜릿이 묻어있는 느낌? 진한 느낌이에요 수박 맛이 진한거 같아요 일본과 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초록부분하고 빨간부분하고 맛 다르나요? 그런거에요? 음? 뭐지? 무슨 맛이지? 아! 링고인가? 키위맛? 저는 개인적으로 키위맛 아리수씨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를 개발했는지 알아요? 뭐에요? 꿀! 저 이거 먹고싶어요 음 기대하는만큼 수박수박 안하는거 같아요 2.5? 얘 때문에 2.5 나 나 키위 세번째는 짠! 이거는요 라블리안고래요 와 뭐지? 딸기맛에다가 바닐라 아이스인거 같아요 음! 맛있겠다 근데 이거는 그건가?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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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진짜요? 헐 대박 뭐지? 일본에서도 없는 이 편안함 편함 우와 보셨어요? 우와 태어나서 저물어 아이스크림 감동받았어요 찰리 찰리 뭔가 나올거 같지 않아요? 좀 맛을거 같은데 딸기 딸기 딸기위유 음 음 이거는 약간 아이스크림이 생크림 느낌이에요 너무 부드러워요 아이스크림 부드러워서 생크림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딸기는 딸기잼 딸기잼 음 음 음 한가지 비밀 있어요 한가지 비밀 크림 있잖아요 그 밑에는 바른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그 밑에 뭐 또 있네 하얘요 어 그거 그거예요 어 이건가? 이거예요? 음 웃긴게 뭔지 알아요? 스마iu 아까도 스마 просто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밑에 있는 주인공 아닌 개ra Hurricane 사과맛이 나요 저 얘말로 밑에 있는 사과가 좋아해요 웃음 응 그냥 사과맛이 아이스크림 사면면 안돼요 저는 사과맛이 좋아해요 이거는 사과 때문에 2.5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건 1.5% 약간 아이스크림이 바닐라 부분이 생크림같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저는 안좋아요 그리고 딸기가 딸기잼같아가지고 그렇게 딸기맛이 안나왔어요 딸? 이거 무슨 맛이에요? 아 잠깐만요 팝이에요? 세번째 네번째인가요? 저희 사냥 근데 약간 이거 뭐지? 아 무슨 맛일까 솔직하네요 어떻게 알지 오오오오옥 뭐야 왜요? 푸셔요 왜 이렇게 해서 술이 안아 놓는거죠 남자친구 있어야 되는데요 아 또 슬퍼 소물드릴게요 여러분 저랑 같이 먹어주시겠어요? 이거 냉동고에 구간할테니깐요 나 다는 집대요 슬프잖아요 냉동고 자 먹어볼게요 커피 냄새 음! 맛잠! 뭐지?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같은 맛이 나요 커피맛이 나요 커피를 냉동실에 넣으면 샤벳이 되잖아요 그런 느낌? 음! 너무 달아 커피맛인줄 알았는데 자꾸 먹어보니까 카페올레인 것 같기도 하고 카페올레 카페라떼! 카페라떼! 이거는 3점 고위사냥이라고 써있는것처럼 너무 자가웠어요 먹었을때 진짜 작아서 그래서 3평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스크 두 바레오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되게 가와이 귀여워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색깔이 몸에 안좋은 색깔을 하고 있어요 네온 네온 냄새도 진짜 좋은 냄새인데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좋아하는 맛 딸기맛이 강한데 사과맛이 있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건지 상큼해요 빨아먹으면 색소가 있잖아요 표가 엄청 빨개져요 몸에 안좋은거네요 근데 그거 알아요? 몸에 안좋은거는 맛있는거에요 5천 어떻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기보다는 제 취안이니까 5천 뭐 주반적인 제가요 이 아이스크림 5개 먹어봤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했던거는 더블 더블 비앙고 그게 진짜 특이했어요 일본에서 아이스크림 전율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밑에서 숟가락에 나오는 줄 깜짝 놀랐고요 진짜 맛있었던거는 스쿠르바가 제 취향의 1위였습니다 진짜 상큼해서 여름에 더울 때 먹고싶어지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다섯개 먹어봐가지고 맛있는거 잦았으니까요 얘를 먹으면서 더운 남은 더운 여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몸조심하시고요 이번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많이 달라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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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